SKN카는 우리 집에 필요한 미니배는? 이라는 설문에서 기아 자동차 올뉴 카니발이 1위를 차지했다고 15일 밝혔다. SKN카는 지난 9월 성인 남녀 439명을 대상으로 국산 수입 미니밴 7개의 모델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기아차 8만 3천 5백 마이너스 0.71, 올뉴 카니발이 54.4, 1위에 올랐다. 쇠보레 올란도 20.7L, 시트로엔 그랜드 C4 피카소 6.6J, 뒤를 이었다. 카니발을 선택한 응답자들은 가족과 캠핑을 즐기기에 적합한 차량이라고 평가했다. 2위에 오른 올란도는 카니발의 독주를 막기 위한 경쟁 모델이라며 소비자의 선택을 받았다. 수입 미니밴 그랜드 C4 피카소는 국산차에 밀려 3위에 그쳤다. 최현석 SKN카 마케팅 부문장은 캠핑 열풍이 거세지면서 실용성과 적재성이 뛰어난 모델들이 인기가 많다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장세일 기자 ssay at 한경.com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오픈 at 한경.com 2위에 Onida